뇌 MRI, 뇌혈류량 테스트, 뇌파 변화 테스트, 실제 기억력 테스트 이거를 다 했어요 와 독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닥터캐럿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인스타를 보는데요 어떤 잘생긴 아저씨가 막 운전대를 돌리면서 10년차 정신과 전문의가 말합니다 애들 집중력에는 이거면 돼요 하면서 영양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10년차 전문의? 집중력에? 뭐야? 이러면서 제가 봤는데 밥을 잘 먹어야 집중이 잘 된다 철분을 잘 먹어야 잘 큰다 이런 내용을 전문의 이름을 달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는 집중 잘하는데 특히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답게 잘 사는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러면서 어리둥돌했던 기억이 있는데 알고 보니 AI로 만든 가짜 광고였더라고요 어쩐지 정신과 학회에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 못 봤었는데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위 광고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진짜로 기억력 개선에 대한 효과를 인정한 제품이 있어요 식약처 최초로 기억력 개선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된 영양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진짜 정신과 의사가 알려드리는 진짜 뇌 건강을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인 루에가 우리에게 준 선물 히브로인 추출물 BF7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영상은 특정 업체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영양제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하셔야 되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하는 것이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ADHD 약, 치매 약, 발달장애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정석대로 치료를 받아주세요 필브로인 추출물이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필브로인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정 배합을 통해서 BF7이라는 물질을 만든 건데요 이게 누에고치에서 만든 추출물이에요 이 추출물이 뇌세포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서 브레인 팩터의 앞글자를 따서 BF7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업체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누에고치에서 필브로인을 가수분해하고 조합해서 추출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는 것을 이미 2007년도에 확인을 했어요 농업산업진흥청과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우선 시험관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신경 모세포종 세포를 길러가지고 시험관에서 신경세포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을 투여했어요 거기다가 BF7을 투여했는데 원래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손상을 받으면 세포들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세포 사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BF7을 투여했더니 신경세포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항산화 효과를 가져가지고 사멸이 방지되었다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세포들이 보호되네? 라는 것을 실험을 했었고요 동물들한테도 실험을 했어요 G한테 미로를 헤쳐나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미로 칸을 세워놓고 우유 같은 걸 채워가지고 그 길이 잘 안 보이도록 뿌옇게 되도록 해서 수중 미로 실험을 하고 8가지 방향으로 미로를 헤쳐나가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 기억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측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G한테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주입해서 일부러 기억력 저하된 G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BF7을 투여했더니 기억력 저하 물질을 투여받았던 G가 보통 G처럼 학습 속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에게 뇌경색을 유도해서 뇌경색이 생겼던 G한테 BF7을 투여했더니 나중에 부검을 했을 때 뇌경색의 병변 부위가 대조군과 다르게 부위가 축소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알차이머 치매와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가 감소된 소견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게 정말 가능해? 싶은데 우선 동물 실험에서 동물의 뇌에서 발생한 거는 실험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뭐야 실험실에서 한 거 하고 쥐한테 실험한 걸로 어떻게 사람한테 효과인지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실험을 검증한 것도 읽어봤는데 와 진짜 제대로 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한테 효과를 실험한 대목에서 와 진짜 우리나라 농촌지능청 뭐야? 과학자들 뭐야? 이렇게 진정한 집념이 드러나는 파트를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보통 영양제라든가 과장 광고를 한다 싶은 학습에 도움되는 기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험을 하냐 하면 이걸 써보라고 한 다음에 공부가 잘 되셨나요? 네 아니요 집중이 얼마나 잘 되셨나요? 조금 잘 됐다 많이 잘 됐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을 설문조사해서 이거 보세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이버 메인 이런데 걸린 광고에서도 그런 검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검증한 광고들이 많아서 굉장히 씁쓸했었는데 이 BF7을 검증한 실험은 무려 뇌 MRI, 뇌혈류량 테스트, 뇌파 변화 테스트, 실제 기억력 테스트 이거를 다 했어요 학생들 100명한테 BF7을 3주 동안 매일 400mg씩 섭취하게 한 다음에 뇌의 혈류량 변화를 보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실제로 뇌 쪽 혈류량이 증가했었다 그럼 피만 많이 가는 거냐? 아니다 뇌의 피질이 정말로 활성화되었다 라는 FMRI라는 기계를 찍어서 정말 뇌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실험실, 동물실험, 영상의학적인 변화를 실험을 했었는데 이게 진짜 좋아진다는 거를 임상시험자를 대상으로 알아본 거예요 진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실험 설계한 거 보고 와 독하다 진짜 검증에 진심이었다 이렇고 생각한 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람한테 머리 좋아지는지 실험을 하는데 초등학생한테 13 곱하기 7, 258을 손인수 분해하기 이런 것들 시킬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문제로 고등학생들한테 13 곱하기 7은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정말 이 학생이 머리가 좋아지는지를 알기는 좀 어렵겠죠 각 나이마다, 교육 수준마다 어렵다, 머리를 쓴다 라고 할 만한 과제들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40대, 50대 직장인들이 머리가 좋아지는지 알기 위해서 수능, 수학 문제, 킬러 문제 풀어봐라 이런 걸로 테스트할 수 없잖아요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지를 실험으로 검증하려면 각자 연령대에 맞는 과제를 내어주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BF7의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노인, 인지 기능 저하 환자 각 군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맞춤형 과제를 내고 대조군과 비교를 했더니 BF7을 먹지 않은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기억력 개선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BF7을 1일 권장량의 절반 용량 1일 권장량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섭취를 했더니 용량을 더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더 개선이 크게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어떤 단어 외우기, 상식 외우기 이런 언어적인 기억 말고도 복잡한 도형을 따라 그리고 기억하기 이런 것도 향상이 되어서 단순하게 말이나 지식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시, 공간적인 기억 능력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가 정말 웬만한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까지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책과제로 선정되어서 국책과제 보고서를 읽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글에 검색하면 그 보고서를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각도로 실제 사람까지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서 피브로인 추출물 BF7이 기억력 개선이라는 기능으로는 최초로 식약처 인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의견 가지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시작된 거니까 혹시 약간 국뿐 때문에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국산품 띄워주기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할 수 있겠죠 다행히도 그렇진 않았고요 미국 FDA NDI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신규 식품 원료를 등재하는 곳인데 여기에도 등재가 되고요 캐나다 정부로부터 MPN 천년 기능성 물질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들의 장단기 기억력을 개선시켜주는 식의약품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물론 각 나라들의 식약처들은 자국의 제품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검증을 하지만 타국의 건강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벽 높게 문턱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선진국들의 승인 기준을 뚫었다는 것은 정말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인정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소개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의 앞부분에서 광고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광고 아닌 건 맞습니다 제가 이 영양제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사실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희 애도 주고 있고 기분 탓인지 왠지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사소한 인적사항 좀 강아지 나이 뭐 이런 것들 잘 떠오르는 느낌? 또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좀 덜 피곤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